이번 문제는 밑이 다르니까 일단 밑부터 통일시켜 줘야 되는데 2 분의 1하고 2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숫자죠 2 분의 1은, 자 2 분의 1이라는 것은 2에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그대로 2 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승이고 그거에 3x 플러스 2승이니까요 자 한 번 더 정리해주면 2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구요 2에 x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대수관계는 바뀌지 않죠 정리 마저 해주면 3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할 거구요 x는 1로 넘기고 숫자는 2로 넘깁니다 그럼 4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4로 다 나눠주면요 결국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